대화 시간은 소통은 공동체다. 공동체 몸이거든요. 조직체가 아니고 공동체 되고 싶어서 개인 얘기를 하고 싶다. 모두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누가 나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똑같은 의견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교류가 돼요. 그런 시간을 여기서 공개 질문해도 돼. 그러면 내가 답변할게. 우리 모임에 대해서나 또 혹시 여기서는 기도 가운데 어떤 좋은 음성이 왔다. 초대교회에는 방언도 통역도 애연안도 거기서 있었거든요. 초대교회에는 진짜 거기서 통변하고 환상 열리고 얘기 다 했어요. 그렇게는 안 된다더라도 이 중에서 여러분이 어떤 감동되는 거 받은 거 있으면 얘기를 해주세요. 억지로 오지 말고 또 우리 모임에 이렇게 했으면 나는 과거 필요 없어. 앞으로 이렇게 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건설적인 얘기. 그러면 제가 들을 거에요.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하세요. 원래 1시 반까지에요. 1시 반 식사하고 오후에는 없어요. 옛날에는 식사가 끝나고 오후에는 더 힘들어요. 더 어렵게 생각하면 할 말이 없어요. 또 제가 조금 애매무었는데 제가 개인 개인 카드를 보고 하나하나 저는 가능한 7천명 용사 냈죠. 제가 카드 보고 저는 기도를 할 거에요. 이분 하나에요. 저는 여러분 저에서 기도해주세요. 그러면 되는 거에요. 저는 여러분을 보고 앞으로 카드에 사진을 찍으려고 해요. 사진을 보고 기억하고 그래가지고 또 개인적으로 저한테 전화도 주면 상담도 하고 같이 가기 위해서요. 저는 여러분 그리 떨어져서 일이 안되요. 그리고 또 가버리면 다 자기 환경이 바쁘기 때문에 잊어먹어요. 그건 일이 안되는 거에요. 근데 하나님 교회는 어느 목사 소속은 아니에요. 자 관리한거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교회는 하나에요. 한몸이에요. 아메이죠. 큰 논에 나라가 묶잖아요. 한단 두단 묶잖아요. 어떤 크게 묶고 적게 묶고 그 차이예요. 한몸이에요. 아메이죠. 특별히 지금 영예교회들끼리 모여서 마개 싸울 수 밖에 없어요. 저들은 똘똘 뭉쳐가지고 이 교회 죽이려고 사탄들이. 자 이번 집회의 은혜가 됐어요. 은혜가 됐으면 아메 하세요. 그러면 그만할까? 앞으로 또 계속할까? 진짜 하긴 뭐래? 아이고 마음먹고 문 있으면 안오라고? 나 지금 못 믿겼더라고. 지난번에 뭐 다 올 것 같더니. 물론 사정상 그러죠. 거기서 또 근데 인터넷에 다 입어드렸는데 거기서 듣고 보고 어쩔 수 없으면 못오죠. 뭐 이렇게 율법에 매일 수는 없잖아요. 근데 가능한 한 모의가 되는 거예요. 아메이죠. 그래서 억지로 안되고 근데 이게 중요해요.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1월달에 1월 13, 14, 15를 평양 장대님께 불이 떨어진 그 기념으로 서울 지역에 모임을 가지려고 그래요. 그 이제 생각은 1월 첫째 주간에 1월 첫째 주간에 올화수 이게 지금 금식, 금식 못했으면 그냥 와요. 그래서 원래 1월 둘째 주는 집회인데 1월 둘째 주는 서울에서 연합집회를 계획하고 첫째 주는 우리 교회에서 신년초 풍성에도 좋겠죠. 신년초. 그래서 또 축복설계도 듣기도 하고 은혜도 받고 우리끼리 1월 초에 그런 계획을 갖고 있어요. 이해가 되죠? 또 금, 금요일은 금톤 하고 어제 오늘 목사님이 크리스마스 이브가 또 금요일이고 아 또 1월 30일이 금요일이네. 그러니까 그냥 25일 토요일이고 1월 1일도 토요일도, 주요일도, 토요일도 맞죠? 어떻게냐 나는 그냥 해본다고. 난 원래 무대포잖아요. 근데 그럼 너무 힘들어 같아. 그래서 그냥 그만 쉬자고 그냥. 그 대신 1월 24일, 25일, 1월 30일, 1월 1일 그건 그냥 각 교회마다 행사가 있으니까 거기서 하시고 그리고 1월 첫째 주는 다 이리 오면 여기서 좋은 강사님 모여서 다 짜는 거예요. 좋겠죠. 그리고 1월 둘째 주는 서울에서 어느 장소를 빌리면 국가적인 금식생이 되겠려고 해요. 그게 우리가 지금 주관한 거예요. 그때 한 개 한 장도 오고 또 서울에 같이 올 것 같아. 이제 그때부터 전국적으로. 그 1월 달에 탄력받고 이제 전국 모여들기 시작하면 3월 안에 어쨌든 이겨야 되니까 아메이죠. 전국 깨우는 거예요. 교회만 깨우면 이겨요. 아메이죠. 포인트는 그런 거 인터넷으로 나 강의 다 들을 수 있어요. 다 알아. 모셀렘 잘못된 거 봐라. 그래갖고 이 나라 못 살래요. 여러분 이 포인트 우리가 두 토끼 잡다가 다 놓치거든요. 나 포인트는 영계, 영상 세미나, 영상 훈련, 목계 세미나 그 포인트 쭉 이것만 딱 들으면 다 되거든요. 다시 말하면 그것은 많이 들어. 그래갖고 여긴 지금 계속 한 시간 기도했잖아요. 한 40분 기도했잖아요. 나는 용 잡음이라고. 그거 잡으면 이기거든요. 그래서 좋은 의견이면서도 그것 갖고 흩어집니다. 불이 떨어지고 진짜입니다. 이왕 제가 칼나는 제가 하니까 이해가 되시죠. 저는 지금 선교 그냥 더 하고 싶은데 맥이 있어요. 성경에 맥만 딱 뚫으면 지성소 신앙에 들어가잖아요. 연계가 열리잖아요. 자꾸 내자는 것 같지만 철회하고 음성 듣고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목기가 뭔가 독수리 날개 날아오려고 해요. 여러분 이게 쭉 다니면 나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목기가 다 잘돼요. 왜냐하면 중풍이 나는데 얇네. 안병이 나와봐. 기도원대. 음성대. 주님 음성들인데. 지금 나의 자랑하고 싶지 않으면 진짜 죄송한데 박인여서가 에레미야 5장 1절. 에루살렘 거리에 공예정에 한 사람만 있으면 한 사람의 이성을. 나는 그거 보고 아니 하나님 한 사람도 없습니까? 그랬어요. 에루살렘 한 명도 없어요. 두 번째. 그러면 하나님 없으면 점수가 너무 짜네.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냥 앉아서 저기에 금요일날 그 분이 뛰어온 거예요. 들었죠. 그래가지고 그 한 사람이 저 중이라고 어? 근데 금요일날 막 뛰어나와서 막 막 목사님이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자가 그거 시켰어요. 자기가 미쳤다 정신이. 온전한 사람이 불더라고. 그러고. 근데 저는 아 주여.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게 어떻게 관계에서 살아된다. 그러니까 지금 목표는 뭐냐면 모슬렘 공사를 자꾸 그거 얘기할 거 같은데요. 회계. 목회자 본질이 바꿔지고 완전히 깨지고 부서지고 하고 목회자가 목회자에게 만들어. 뭐 말았죠? 다시 불 속에 내려갖고 만들어 내버려. 그게 목표예요. 다시 말하면 칼낫을 용광을 들여갖고. 마음께로 깜짝 때려갖고 다시. 나르선 검으로 만들어 가고. 그게 여기 한 일이에요. 아매죠. 근데 저는 그 일을 할 테니까. 그런 강사를 부르고 그것만 봐요. 두 개 다 다 주고. 그리고 이것만 하면 다 끝나버려. 아매죠. 주의 음성 듣고. 그래서 이게 뭔데. 재미도 없네. 아이고. 아직 모르고. 연계를 모르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 맞아요. 맞은데 그것 갖고 안 돼요. 그건 인터넷 다 들을 수 있고 볼 수가 있어요. 다 알아. 근데 모세가 산 꼭대에 올라갔거든요. 70장 중간이고 밑에 백성. 그러면 산 꼭대에 연계가 있는데 제가 자랑 같지만 제가 더불이 싸울 때 다 보여줬어요. 그리고 김삼을 보여주고 그분이 찬이 옅더라고요. 연계가 났어요. 나는 이 고지를 올라가요. 딱 고지 올라가요. 고지 올라가가지고. 고지 올라가. 근데 그거로도 예를 들면 그 다음에 고지도 올라가고 제일 꼭대기 올라가는데 하늘에 빛이 착 내린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볼까. 난 몰라. 할 때 보여줬어. 근데 나쁜 건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여러분 제시가의 목사 책이 주문하고 왔어요. 여러분 지금 한 권씩 나눠드리려고. 꼭 보셔. 저는 제시가의 목사에 아 이거다. 이거다. 그래서 그 책을 나눠드릴 테니까 그 책을 무료로 제가 지금 구입해갖고 왔어요. 그래서 그러면 세 권 있어요. 일 권. 다 세 권 다 안 드려요. 이번에 일 권만 드려. 두 번째 2 권 드리면서 쓰겠지. 그래야 다음에 오지. 세 번째 3 권. 3 권 있고 그분이 또 책 3 권 썼대. 와 무섭더라고. 나는 최후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정권 통해서 하나님 단수가 높으셔. 혼. 내가 하만 때문에 난리가 났고.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하만 세워 놓고 우리들이 S가 돼서 하다 보니까 우리가 신부가 된 거예요. 아메이조. 하나님의 단수가 높으셔. 아메이조. 우리 신부 되고 휴고 됩시다. 나는 휴고라는 건 휴고 돼야 돼요. 신부. 저는 진짜 죄송하지만 더블 싸우고 쓰러져 세 번째 두 번째 쓰러졌을 때 천상이 올라갔어요. 보좌 올라가. 황금옷 입고. 엎드린. 그 처음. 그때 그 스토리가 지금 제시클 복사님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 황금옷이 그때 연계에 대해서 능력을 준 것 같아요. 이번에 어디서 온 선교사님 그 선교사님 그 선교사님 어디 선교사님 사람 들어보시오. 가셨나? 뭐 어디 쪽에 중동 쪽에 선교사님 17년 하신 분. 그분이 그 얘기를 무슨 얘기냐면 죄송해요. 제 설교 들으면 편안하니 아주 쉽대 그냥. 영으로 알겠대 자기가. 근데 저는 저대로 훈련받았거든요. 설교를 영적 설교를 할 수 있는 게 목회자가 설교는 그거 배워야 돼요. 그 세미나 했으면 좋겠어. 복문 놓고 어떻게 설교해야 될까. 그런 거 신학교에서 안 가르쳐. 깎아봐요. 그리고 가르쳐지도 몰라. 자기들. 그러니까 나는 아 이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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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저거 모를까. 성경 보는 법 영적인 세계 사회 가는 거 모든 거 당의 운영법 있어요. 성경적인 원리로 여러분 난 그래서 그 신학교를 만들고 싶어요. 할렐루야 1년만 다니면 내가 수료증 드리려고 그래. 이 수료증 1년만 쭉 다 해보셔. 그러면 아 이렇구나. 그거 모르면 휴고도 안 되고 문제도 복잡도 안 돼. 영뚱하게. 우리는 뭐냐면 아주 정확하게 영적 세계 다 했다 비행기 하다가 빠이루토 조정사 만든 거예요. 암해죠. 영적 세계가 그렇구나. 기도 응답도 받고 음성 듣고 성경 제가 지금 제 설교 많이 떴는데 많이 들어보셔요. 제자랑 같지만 들으시면 달라요. 그럼 아 영적 설교가 있고 미국에서 지난번에 전화가 가지고 하루에 내 입이 안 뜯으면서 울컥하더라고요. 그분 말이 이 시대의 목사님이 있어 너무 좋아요. 미국에 너무 좋아요. 책을 붙여주기 위해서 책 많이 붙여주면 자기가 팔아 난 공짜 안 준다고 했어요. 그럼 그만 파신다고 자기가 돈 붙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3월 9일 안에는 꼼짝 못하니까 나도 큰일날 3월 9일 이후에나 혹시 이제 제가 아직 갈지 모르고 지금은 못 간다. 지금은 내가 여기 비상 걸렸거든요. 이제 어디로 가 지금 사냐 죽냐 이제 암해죠. 아니 토요일 저녁도 예배드리는데 내가 어디 가겠어. 암해죠. 나는 쓰여야 되겠고 그분이 황하리나 내가 죽어야지 개인 박에 오는 똥덩어리에요. 나 진짜요. 저희밖에 없어요. 저희밖에 없어요. 저희밖에 없어요. 바울이 제 인생에 개수를 하겠어요. 제가 이제 할 수 없이 제 간증에서 막 많은 걸 냈어요. 근데 그건 제가 6, 7년에 받은 거예요. 6, 7년 때 말 안 했거든요. 보호세도 진짜 받았거든요. 말 안 했고 또 황금옷도 8년 동안 내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이번에 이제 난리가 났어요. 제시카님 손썹 메우고 그래갖고 냈어요. 그러니까 저는 죽어야 돼. 저는 죽어야 돼. 지금 우리 저는 이거 놔께요. 옥석을 사역자를 보고 이분이 사역자 하면 세워드릴게. 일하세요. 그리고 저는 엎드리 기도할게요. 제 이름이 나타나면 안 돼요. 마귀 역사받고 목회자는 누구나 탑이 되고 싶어요. 그러면 시기 경쟁이 됐으면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건 어쩔 수 없어. 나도 똑같아. 누구 타될 거 없어. 그러니까 조직이 구제가 구제가 그러니까 저 일체 어제 내가 저 김동근 목사님 보고 우리 목사님 보고 식사하면서 그랬어요. 목사님 같이 내게 마세요. 막 근데 또 새벽에 주먹으시고 괴로운 거예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저는 사실 가만히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저는 제일 가만히 엎드려있고 기도를 그리고 제가 받은 것만 메시지만 딱 떠오고 진짜 강사만 딱 세울 거예요. 친한 사람 안 세워요. 진짜. 그리고 그대로 가요. 일사불렛이 가고 저는 탑을 제가 만일에 돌아다니면 나 실패해요. 그래서 세 번 기도하고 여기 있을 테니 그리고 서울에 한번 근데 서울에 이제 2박 3일 동안 어디 어디 세미나 할 때 기도원이나 빌려가고 숙식을 한 다음에 서울 가고 싶어요. 뭔데 안 오니까 그 엄청난 경비가 들어야 돼요. 지금 우리는 그 기도원 다 빌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여기서 불편하더라도 이렇게 했는데 때가 되면 서울에 한 기도원 빌려가지고 한 주간 세미나 목격 세미나 이것만 그리고 저는 와요. 저는 제가 사는 길은 여기 엎드려서 하여튼 몇 시간 기도로 씨름 오고 여러분 명단 주면 가능한 명단 보고 기도하려고 이래 쓸 것이고 또 영적 말씀 줄 것이고 가만히 그러면 이제 퍼지면서 모두가 일어나면 예수만 높이고 아멘이죠. 오늘 말씀 한 것 고마워요. 그래도 그래도 지금 여기서 계속 기도를 했거든요. 나라민족 기도 몇 년 동안 계속 해왔잖아요. 그래갖고 왔지. 뚝딱은 아니잖아요. 근데 감사하게 아까 김희경 가서 했잖아요. 개척은 거 전국가족 대포 구구한 거 더블시 싸운 거 그 에어군동 기도 네 가지가 잘했다. 구름기둥 불기둥 했고 단지 다 갖춰졌어요. 여러분 교회 가면 이렇게 앞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못 봤죠. 다 나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만든 거예요. 하나 이거 줘 이렇게 해야 될 것 같더라고 그게 사역도 하고 뭐도 하고 아예 그렇게 되어 있어 우리 교회 시스템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네 그렇게 아시고 금요일도 이번 목요일 쉬고 또 목요일 계속 있으면서 뭐 기도할 수 있어요. 개인 기도 내일 남은 개인 몇 날 받으려고 해요. 그리고 금토 이번엔 연말을 할 수 없이 그렇게 하고 그리고 하면서 계속 기도의 장소로 기도원에 가도 기도원에 많이 없잖아요. 힘을 잃었어요. 그리고 기도 메시지가 영적 메시지를 꼭 주냐 신비하지만 사실은 그거 공부를 해야 돼요. 나는 기도 비평을 안 해요. 꼭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차라리 기도를 못 그럴 바 여기 있어요. 지금은 이제 그거 떠나서 나라면 살립시다. 계속 와 이리 와 그리고 와 여기서 밥은 드리고 4층 방이 있으니까 하고 또 방이 있어요. 그러면 나는 한 세 번씩 기도하고 여기서 제가 오신 분들 기도하고 그냥 모여지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불이 붙어요. 아메죠. 반드시 그래서 저는 영적 메시지 주고 영적 메시지가 중요해요. 영적 메시지가 몇 장 몇 절 몇 절 그거 아니에요. 진짜로 아니라고요. 제가 죽었잖아요. 이거 전부 깨달은 거잖아요. 그거 쭉 제 나름 깨달은 거예요. 근데 이건데 간단해요. 맥만 잡아서 조립을 시켜야 돼. 믿음 소망 사랑 이것도 더 가입히 들어갈 수가 있어요. 시간이 없으면 그래서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어 믿음이 뭔데 사랑이 뭔데 사랑은 수고해야지 소망이 있네 이것만 어떻게 가고 이제 어떻게 가는 길 더 이제 기도 훈련하고 때로는 안수고 방은 방은 체험 주고 불 주고 신유하고 그게 여기서 방은 체험하고 신유 불이 오고 임재해 느끼면 여기가요 신부단장 된 거예요. 아메이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의 아는 저한테 그러더라고 안되고 결혼했다 그러더라고 결혼했다 분명히 그러지 결혼 그리고 휴거를 11단계 9단계 돼야 한다고 그랬더니 음성 듣는데 그것을 옛날에 고르잖아요. 그래서 휴거되는 조건출 제가 설교했어요. 다 휴거 안돼요. 왜 가 휴거면 불안하게 휴거될 수 있는 믿음 성의 불 변화 거룩 변화해서 휴거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 문제는 그것을 여기서 하겠다는 근데 가능한 저는 다른 강사 안 세우고 싶어요. 뭐 말하세요? 막 왜 강사 오잖아요. 그러면 난 괴로운 저건 아닌데 아닌데 근데 알 수 그래서 진짜 강사가 누구일까 나보다 더 잘하면 나 그분 세울 거예요. 진짜 영적인 강사 아메이죠. 칼라가 있어요. 우리는 그 칼라예요. 그 칼라로 가면 돼요. 아메이죠. 너무 감사하고 이제 일제 저를 여기서 높이지 마세요. 저도 괴롭고 하나도 안 좋아. 예수님만 높이 빚고 그럼 나 죽어요. 아메이죠.